자, 드시지요. 난리 끄시라 자는 무조게도 좋은 맛은 있습니다. 선배님은 노래 잘하세요? 그렇군요. 저랑 비슷한. 말할 때는 목소리가 없는데 노래만 하면 울림이 갑자기 싹싹. 갑자기 플랫한 소리가. 말할 때는 목소리가 울리는데. 말할 때는 목소리가 울리는데. 노래만 하면. 피난길만 찾는 누구랑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장현도령 말이 맞아요. 몽골이 말이 아니었죠. 장현도령 덕분에 오늘 제가 살아 있습니다. 난리가 진짜 걱정이야. 진짜 걱정이야. 장현보려고 했는데. 진짜 걱정이야. 감사합니다. 연준도령 그 우리. 광교 선관은. 길목에서 만났던 날 기억하시죠? 아니 나 진짜. 아니 왜 그러는거야. 왜 그래. 연기하려고 했는데. 왜.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아니 맛있습니다를 일단. 맛있습니다. 왜 피하는 거 있어. 마일로입니다. 마일로입니다. 나 무척하면서 이렇게 늦으던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시 충이로운 선비는 그런 고초를 겪는 법이죠. 피난끼리나 찾는 누구랑 같겠습니까? 아니에요. 장현도령만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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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딱 덮고 있으면 될까요? 아쓰 이거 놓으셔요? 저기 뭐하나? 자랑에서 화장실 밖에 없더라구요 이랑, 저랑 tropical before that 바이밤틴가 아찔을 자아가 Senate에 좀 집중해봐요 안녕 제거는 나의 두가지 사이오 여행이 곧 vier는 여행진요 여행진요 여행적인 여행기 감사합니다.